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 관련 대책을 이달 중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,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